손 이쁜 사람으로... 왜 갑자기 내가 신경이 쓰이지? 귀엽다 되게... 날 귀여워하네? 같이 가자. 같이 가자! 딱히 누군지 알고! 안녕! 주주! 너 왜 주주야? 주주 좋아해서? 나랑 또래인가? 나도 주주, 미미, 바비 다 좋아했는데 여자분일 것 같아요. 컴백하시는 여자분 아니실지? 헤매봤다가... 오, 헤매? 결혼식 날... 너무 못 맞추게 하고 싶어가지고... 뭔가... 페이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... 결혼식 날? 결혼 축하했어. 행복해. 고마워. 요새... 어떻게 지내?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. 너도 바쁘지? 나는 요즘 좀 오래 쉬었어. 말투가 좀 딱딱하네. 말투가 그냥 좀 무심한 말투? 말을 하다 보니까... 남자일 것 같은 느낌? 저는 그래서... 군대 가시고 좀 이렇게 활동도 쉬셨으니까... 비와이 씨라고 확신했습니다. 나 원래... 카톡 할 때... 실제 말투는 어떤데?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오, 노력을 하는구나. 나도... 카톡보다는... 으흠... 카톡 말투도 꽤나 다정해. 고마워. 혹시 혈액형 뭐야? 아... 뭐야... 혈액형... 너무 오랜만에 받은 질문이어서... 나이가 좀 있으신가?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었다면 자연스럽게 답을 할 것 같고... 좀 어린 친구면 요즘에 MBTI 하는데... MBTI 물어보잖아. 너 어리구나? 너 결혼 일찍 했구나? 사실... 나 결혼 안 했어... 아... 아 그래! 안 했을 수도 있지. 굳이 왜... 그 결혼했다고 하고...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길 바랐던 거지? 생각을 하다 보니까... 그렇게... 너무... 거짓말은... 아예 못 맞추게 되니까...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. 너도 안 했지? 어... 하고 싶어, 결혼. 꼭 하고 싶어, 결혼. 이상형이 어떻게 돼? 궁금해... 완전... 잘 먹고... 건강하고... 생기 있고... 잘 웃고... 근데... 아무데서나 잘 웃진 않았으면 좋겠어. 나한테만 써주면... 좋겠구나... 독 차지하고 싶어. 차지... 아... 귀여워... 귀엽다 되게... 날 귀여워하네? 엄청 솔직한 거잖아요. 이렇게 관심이 나한테만 있었으면 좋겠고... 이런 표현들이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.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... 귀엽다고 해주니까... 좋던데요? 너... 는 이상형 뭔데? 귀여운 사람... 나도 잘 웃는 사람이 좋아. 손 예쁜 사람 좋아해. 손 예쁜 사람 좋아해? 왜 갑자기 내가 신경이 쓰이지? 하하하하... 이건 네가 생각하기... 내 손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보여줄 수 있어? 손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주먹을 보내서... 하하하하... 너도 보여줘. 되게 순두부 같았고... 손 보자마자 이 사람 악의가 없는 사람이구나. 와...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? 하하하하... 손이다. 맞아, 손이야. 웃기다, 손대화. 내 핸드폰 배경화면이야. 깔끔한 스타일이구나.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미칠 것 같아. 우와! 느낌이 되게 따뜻하다. 저 삼성 노트? 저거는 메모장이야? 응응. 그림 드리고 싶거나... 오, 그림? 그림 보여줄 수 있어? 혹시 곤란하면 안 보여줘도 돼. 아, 역시 큰일 났네. 이, 이게 무슨 그림이야? 잘 그린다고. 아, 그러네. 잘 그린다고는 안 했지. 맞아. 많이 앞으로도 잘 그리시길 바랄게요. 요즘 취미 있어?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... 보통... 뭘 봐?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, 나는. 시린에 탈 줄 아니? 처음 봐. 처음 본다고? 엄청 재밌는데. 몰입하는 편이야? 많이 몰입하지. 오늘 무슨 요일이야? 금요일? 오늘도 안 봐! 오늘도 안 봐! 오늘도 안 봐! 룡아, 넌... 오, 룡아. 룡아는 약간... 플라틴? 주야, 왜? 네, 좋았어요.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. 말했는데 한 번 더 곱씹어서 얘기해주는 거? 룡아, 이렇게 했는데 응, 주야. 이렇게 해서 따뜻하다.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걸 이렇게 해서 최근에 먹어봤는지... 아, 대박. 너 완전 낭만 있다. 크리스마스 풍경들이 있었던?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다. 이번엔 솔롱 봤어? 22번 문제. 킬러 문항이냐, 아니냐로 봤는데 완전 킬러야. 잘하는구나? 학생인가? 나이가 엄청 오른가? 플레이리스 서류 이용할래? 그래서 플레이리스트가 없는데 네가 추천 좀 해줘. 왜 경로를 거의 차단했지? 내가 좀 창작을 하려 하는데 영향을 받을까 봐. 음악을 하시거나 되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. 힙합이구나. 맞아. 완전 힙합이지. 너 노래 잘해? 노래방 가는 건 좋아. 오, 진짜? 애창곡이 뭐야? 노래방 차트에 있는 노래는 쭉 부르면서 오, 노래방 차트를 섭렵했구나. 잘하나 보다. 애창곡이 좋아해. 애창곡이 좋아해? 막상 가면 좋아해. 근데 가본 지 좀 됐어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딱히 누구 잘못. 알겠소. 꾸루미. 나도 꾸루미 있어. 귀여워. 인사람 맞지? 너 올라프 좋아하는 걸 팬분들이 아는구나. 올라프 보내신 거 보고 그때부터 좀 짐작이 갔던 것 같아요. 확신은 아니었는데 헤이즈 님인 것 같았어요. 올라프처럼 읽고 왔는데. 나도인데. 진짜? 아이보리에 가까운 화이트? 통했네 우리. 통했네. 뭔가 느낌인데. 너 누가 대사 써주는 거니? 최근에 얘기해 볼래? 나 완전 핫템 추천해 줄게. 세면대 뚫는 거야. 화장실이 제일 깔끔해야 돼. 신이구나 너 완전. 세면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. 이걸로 마음의 응어리까지. 새끼야 내려갔어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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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언 선배님 손이 내 손이면 좀. 그렇네. 그럼 너는 최근에 뭐 샀는데? 크리스마스 곰인형 샀어. 너무 귀엽다. 그치? 나는 저장까지 했어. 나도 모르게. 나도 저장할래. 여기 고양이가 많이 본 것 같아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? 많은 종이야. 알겠어. 그때 이제 거의 확신했죠. 인스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. 벌써 끝이라고. 게리 선배님 아들 강하오? 아 귀여워. 그렇게 컸을 리는 없잖아. 하오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. 혹시나 기대를 하긴 했어요. 어느새 커서. 뭔가 그림도 그렇고 뭐. 인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 이상할 거 없겠다. 뭔가 이번에 특집일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했죠. 너무 이었다. 너무 이었다. 한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비호 씨. 비호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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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너무 대박이다. 하오가 나중에 이렇게 멋있게 크겠구나. 주먹끼리는 아무 느낌도 없구나. 손을, 손이 다여도 아무 감흥이 없구나. 나 비호 진짜 좋아하는데. 저한테는 너무 의외였던 말투나 이런 것도. 그렇게 딱딱할 줄은. 이미 대화하면서 어 되게 오랜만에 뵙겠다. 이 생각을 해가지고. 너무 반가웠어요. 완전 완전 팬이죠. 고마워요. 진짜 큰 팬이에요.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도 알고. 올라프도 그거 방송에서도 나왔었잖아요. 맞아요. 이제 나 혼자 산다. 맞아요. 그런 것도 아예. 완전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. 모르는 상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되게.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. 이름을 안 밝히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. 진짜 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. 실제 성격들이 이제 나오는 느낌이어서. 좀 많이 친해진 느낌인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그리고-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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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언제인부ode 수준 тоб기. 요즘 뚜껑지 안내는 곳에서 정 whom 한번씩виг employer. Instead możli 때 Bye. cultural cheg도 못 알아 보는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